안녕하세요 엘리 선생님이에요 오늘 배워볼 이야기는 기다릴게예요 기다릴게 어제 저는 친구를 찾아갔어요 제 새로운 장난감을 친구에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친구와 놀고 싶었지만 친구는 아팠어요 그래서 저는 친구가 낳을 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너무 오래 아프지마 벌써 보고 싶어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겠어요 저는 친구에게 소원카드를 쓸 거예요 호흡 빨리 나아 나는 널 기다리고 있을게 어제 나 나 저 친구 찾아갔어요 찾아가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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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로운 장난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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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여주다 보여주다 놀다 놀다 아프다 아프다 아팠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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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났다 났다 무엇까지 기다리다 오래 벌써 보고 싶다 소원 카드 쓰다 꼭 빨리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안녕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